안녕하세요 12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치즈날이에요 그래서 치즈케이크에요 저는 매일 치즈를 먹고 있는데 특별한 걸 하고 싶어서 생각했지만 생각을 못했어요 이 케이크를 너무너무 맛있게 먹을게요 11월 11일은 치즈의 날이에요 그래서 치즈케이크에요 매일 치즈는 먹는데 특별한 걸 싶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특별한 것입니다 이 치즈케이크는 대신에 대신 먹겠습니다 이 치즈케이크는 대신에 대신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